드블라주 시장이 전날 이제 뭐 그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역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조금 더 강하게 한 데 이어서 뭐 뉴욕시는 교사 대상으로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도 시행하고 있고요. 어 다음 날인 이제 21일에는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가 브루클린의 한 학교를 찾아서 백신 접종 동료에 나섰습니다. 지금 뉴욕주에서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료를 하는 캠페인이 뭐냐면 백스트 스쿨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환으로 오늘 캐시 호쿨 주지사가 이제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동료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그러니까 한 석 달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총 120군데에서 새로운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이 백신 접종 임시로 운영되는 팝업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의사들을 상주하도록 해서 우리 아이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라든가 보호자들 대상으로 질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의사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좀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 임시 팝업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보면 뉴욕주 성인 그러니까 18세 이상 성인 중에 82%가 코로나19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했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5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만 백신 접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클 주지사 오늘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벨트도 없이 복잡한 하이웨이에서 운전대를 잡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고 나는 네가 괜찮을 거야 그렇게 확신해 라고 부모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학교에 아이들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보내는 것은.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라고 이제 오늘 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이자가 최근에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지금 5세, 12세, 12세 미만, 11세 이하 아동들은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이자가 이 5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혀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화이자 백신이. 그래서 아마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 앤소니 파우치 박사도 그랬죠. 아마 할로윈쯤, 할로윈쯤에 이들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초겨울에는 이 아이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27일부터는 뉴욕시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그날까지는 모든 교직원들, 교사 포함해서 뉴욕시 교육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무급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아예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료적인 이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여기 예외가 적용되는 교사들, 교직원들은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27일까지 안 할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급 휴가를 가거나 퇴직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뉴욕시 교직원들 중 2만 8천명은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교사가 한 만여 명에 달해요. 그래서 21일에 뉴욕시 교사가 총 7만 8천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7%만이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렇게 밝혔고요. 나머지 13%가 한 만 100명 정도 되는데 아직 미접종 상태다. 그래서 뉴욕시 만 100명 정도가 미접종이라는 건 지금 뉴욕시 전체가 한 1600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한 6명 정도의 교사는 백신 미접종자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7일 기점으로 교사들이 대거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교사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기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요. 뉴욕시 교육감이나 이제 드블라주 시장 모두가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갈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